안녕하십니까 어제 와서 여러분들하고 밍그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랬는데 행사에 올 때마다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CBC 행사를 가보면 항상 이런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다가 CBC는 좀 외롭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데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를 같이 만나게 되면서 좀 더 동력을 얻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주신 스타트업 알라이언스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그나이트도 말씀 주셨고 GS 리테일도 말씀 주셨고 현대자동차도 CBC를 하고는 있고요 저희는 CBC를 하면서 현대차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고 그거를 문제를 어떻게 CBC가 서빙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여기 워낙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국제 질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냐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장표를 만든 취지는 예전에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기술의 변화가 오면서 그때는 배를 가지고 잘 싸운다는 것은 빨리 배를 머누브로 해서 가로도스를 써가지고 바람을 잘 쓰고 항해를 잘해서 배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상대의 군함을 격추시키는 게 핵심 기술이었는데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로도시 필요 없게 됐고 그 위에 커다란 포가 생기면서 영국이 쌓았던 이런 노하우들이 한순간에 따라잡히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을 했고요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스 오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폭스바겐이 쓰는 말인데요 다스 오토란 말은 더 카란 뜻입니다 더 카란 거를 대해서 자동차의 개념을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다스 오토가 뭐냐 라고 하면 보통 왼쪽에 있는 기준으로 자동차의 매력도를 얘기를 했죠 얼만큼 라이드 앤 핸들링이 잘 되냐 소음이 없고 품질이 좋냐 가속력이 좋냐 연비가 좋냐 근데 지금 다스 오토를 특히 이제 젊은 MG세대한테 물어보면 완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다스 오토의 개념은 경험이고 얼만큼 충전이 더 편하게 잘 되고 반도체의 성능이 좋고 자동차 산업의 본질이 바뀌어 있고 저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듣는 내용이 이 토나미가 자동차 산업에 덮쳤는데 토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기존의 OEM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쟁하는 자동차의 경쟁사를 보면 더 이상 GM 포드도 있지만 구글, 애플, 테슬라, 우버 완전 다른 종류의 디스럡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CBC가 거기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가게 되면 여러 어떻게 보면 선배 CBC들을 만나고 이런 디스럡션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후지필름이었는데요 후지필름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후지필름은 후지산 밑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무라이였다 우리는 대련을 많이 했고 우리가 하는 대련은 코닥과 후지가 어차피 시장을 양분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만 대련을 했으면 된다 그래서 후지산 밑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은 완전 다른 무기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스파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방식과 다른 기술을 싸는 사람들하고 스파링을 하다 보니까 고객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코닥은 아시다시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후지필름은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사무용품으로 해서 마켓캡을 최근에 보니까 현대차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 OEM을 만든 국가가 한국밖에 없고 이 모든 기술이 남양연구소라고 화성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기가 공항 보안보다 사실 더 힘들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스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동차에 투나미가 몰려오는 거죠 우버가 들어오고 애플이 들어온다 그러고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그래서 cbc의 모델도 바뀌어야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2010년에 슬리콘밸리의 사무소를 열고 이후에 이제 글로벌 사무실을 열면서 이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본진이 어떻게 스파링을 해서 스스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cbc를 한 것은 총 22년 정도 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이제 디스럽션이 오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고 이 모든 디스럽션이 자동차 산업 밖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신사업보다는 본진을 어떻게 트랜스폰을 할까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 본진을 트랜스폰을 하는 게 신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bc 모델을 보시면 조금 이제 다른 cbc 모델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엄청 전략적으로 탈리반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성과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들을 다 기술을 해놓고요 두 번째는 전사적 참여를 합니다 전사적 참여라는 것은 담당 사업뿐만 아니라 구매본부라든지 아니면 제조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다 참여를 해서 혹시 이제 우리 이노베이션 투자하는 회사들이 다른 데 쓸 데가 더 있는지 아니면 투자 이후에 이런 확대 전개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후 관리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고 이거를 좀 한 두 개의 투자보다는 좀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서 전사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CB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스포로 교수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전략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전략에 가진 목적이 그러니까 사부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우리가 변화하는 모빌리티에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투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7년부터 사실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풀스테이크로 투자 케이퍼빌리티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벤처라든지 사내 벤처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제로원이라는 브랜드로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제로원은 잘 아시겠지만 창집 센터장이 이게 어떻게 저희가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의 인재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스파링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초기 벤처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리즈 A 이후는 이제 저희가 발란스 시 투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발란스 시 투자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코지피 펀드라든지 그런 펀드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펀드들 협력 상황이고요 사례를 좀 드리면요 수소연료전지가 현대자동차가 도요다와 함께 연료전지 스택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요 수소연료전지의 이노베이션을 더 어떻게 확산시킬까라고 보면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애플리케이션의 강점이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써서 전기를 얻어서 바이프라닥이 물이 생기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빌리티를 만들었는데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기술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를 얻는 반대의 과정을 가지면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업스트림 굳이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수소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들을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충전소까지 다 투자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소 경제 자체를 어떻게 부응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 대기업이라든지 충전소라든지 협력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중심의 시장이고 수소 시장이 가장 먼저 열리는 시장인데 보조금이 해외 기업한테 친화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하고 어느 정도 가깝게 기술을 설계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친화 대량도 펀드를 만들어서 중국의 정책 흐름도 저희가 먼저 액세스를 하고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어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 분야 모빌리티, 일렉트로닉스, 커넥티비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의 유해임도 포함해서요 수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투자권이 직접 투자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파이낸셜 스토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슬태지 스토리가 있고요 이런 CBC의 역할로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슬태지 스토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들이 많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스타트업들은 10개 중에서 7개는 실패한다고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CBC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면 이런 실패들을 스파링을 하면서 우리가 레슨스 런드가 뭐냐 이 레슨스 런드를 회사가 수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싸우는 사무라이가 되는 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회사를 트랜스폰하는 데 CBC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